자 여러분 해설 강의도 방금 찍었는데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가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진행할 거예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캐스트를 통해서든 연간 커리큘럼 소개하고 학습 방향을 얘기할 때 얘기했던 그 방향 거의 그대로니까 이 시험은 거의 그런 어떤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시험이니까 이렇게 낯설거나 새로운 내용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자 과목별로 잠깐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과목별 자 과목인데 어쨌든 그 핵심에 해당하는 미분 적분을 나누겠습니다. 미분 미분표는요. 미분표는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미분법 미분법 강화됐습니다. 그렇죠? 미분법 굉장히 많이 냈어. 이례적일 정도로 많이 냈는데 이 미분법은 합성함수랑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워낙 기초적인 개념들이고 계산 문제였는데 요새는 미분법 자체가 좀 강화된 형태로 정말 자주 나오고 있어. 2017년 수능 있죠? 진짜 작년 수능 2017년 수능 21번 있지. 이거 문제 후반부 파트는 그냥 미분법이야. 앞부분은 함수의 정의를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는 스타일에 전형적인 킬러 유형이었는데 뒷부분 계산에 미분법이 강화된 문제였어요. 본질은 역함수 미분법이었는데 음함수 미분법으로 풀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미분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있잖아 미원이 간접이죠? 미투가 직접이에요. 직접 출제 범위 그런데 2016년에는 이런 원칙을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출제했고 2017년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예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 거거든. 그런데 올해 확실하게 3월 교육청 문제는요. 직접 출제 범위에 미분의 활용이 아닌 유일한 미분법. 합성함수 역함수 미분법 기백에 쫓겨나 있는 두 가지 미분법까지 해서 미분법은 올해 계속 꾸준히 강화될 추세임으로 반드시 촘촘하게 학습해야 된다는 교훈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있잖아. 자 미분법은 앞으로 이제 킬로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함수를 결정하는 것. 이거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방향을 잡아드릴 향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킬러 대비해 나갈 겁니다. 함수를 결정하는 스타일과 함수를 정의하는 스타일이 있거든. 미분에서는. 함수를 결정하는 스타일의 킬러 문항과 함수를 정의하는 스타일의 킬러 문항이 있는데 미분법은 얘랑도 결합될 수 있고 얘랑도 결합될 수 있고 심지어 독자 출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킬러 주제로 써도 두 가지가 원래 킬러 주제거든 미분에 그중에 이 녀석은 어떠한 형태로도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향후 방향까지 좀 짚어드릴게요. 적분입니다. 적분도 작년 출제 경영 거의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자 핵심은 뭐냐. 핵심은 적분법도 굉장히 앙상하게 치환 적분법만 지금 미적분 2에 남아있다고 아주 중요한 적분의 기본 개념은 전부 미적분 1이잖아. 그걸 무리하게 갖다 쓰고 있지 않아요. 미적분 1에서 쓰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어디냐면 적분 함수예요. 적분 함수를 정말 입체적으로 묶고 있어요. 2번 30번은 적분 함수식을 그냥 구해버려라 이런 거였거든. 적분 함수식을 그냥 구해라. 그걸 해석하라. 넓이 해석하거나 원시 함수로 해가지고 원시 함수 개형 해석하는 거랑 좀 달리 직접 수식을 구하는 과정을 또 물었다고 전형적인 적분 함수 강화된 유형이고 여기에 적분법이 결합되는 그치? 치환 부분 적분이에요. 적분법이 좀 노골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치환 부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적분 함수와 치환 부분 약간 절대값이 들어갔다는 점 그게 수능 2016년 수능 21번이랑 2017년 수능 30번의 문제의식이 또 계승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내 선생님이 했던 얘기야. 적분 함수법 이제는 더 이상 단지 그냥 미분하고 대입한다 수준이 아니다. 함수로 달아야 된다. 그 녀석을 수식화까지 하라. 이게 오늘 문제였고 30번 문제. 그 과정 과정에 적분법은 강하게 강하게 들어갑니다. 미분법과 마찬가지로 직접 출제범위기 때문이에요. 미투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미적분 투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향 오늘 계속 유지될 겁니다. 세 번째는 확통인데요. 확통.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빈칸 확립됐습니다. 빈칸 추론 유형 확립됐죠. 그래서 빈칸 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야 된다. 잘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29번 봤죠. 체계적으로 계산하자. 체계적인 계산. 더 이상 감각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해서 감을 잃지 않아야 돼. 그 옛날 얘기야. 그거 특정한 문장 나오면 그 문장을 그냥 그대로 행위로 옮기는 계산법으로 옮기는 그런 암기로 잘 안 되고요. 시행에 입각해서 그리고 구별의 여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루핑하는 분할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따져가면서 그런 지점들을 따지면서 체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 확통 빈칸은 전범위에 걸쳐서 나오니까 올 한해 좀 업그레이딩 보통 빈칸이 아닌 문제들보다 좀 난이도가 높은 문자의 시기나 문자나 시기 복잡도가 좀 높은 거 팩토리얼 연산 비롯해서 그런 녀석들에 대한 연습까지 좀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준킬러죠. 발목 잡는 준킬러 영역으로서 아주 그냥 계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점 잊지 마시고 확통은 두 가지 포인트 잡아서 열심히 대비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두 번째인데 총평이야. 총평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 교육과정 이게 수능에 출제된 게 언제죠? 2016년, 2017년, 대망의 올해 2018년 수능입니다. 학년도로 치면 2019학년도 3년차죠. 3년차지. 이 2009 교육과정에 걸맞는 그지? 걸맞는 출제들이 올해 진행될 것이다. 특히 2016년은 거의 뭐 실험적이고 옛날 2000, 2007 교육과정 그 시스템에 거의 맞춰서 나왔었는데 오늘 시험 문제를 보니까요. 기아 많이 축소됐고 여전히 그지? 기아 엄청 축소됐어. 삼각함수와 동영의 계획하는데 쉽게 나왔지? 전반적으로 기아를 좀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적분은 더 강화될 것이고 확통 방심하면 안 됩니다. 걸맞는 현재 교육과정에 걸맞는 그런 어떤 주제로 출제가 되는 것이 확실하고 여실없이 그게 보여진 미분법 접근법이 강화된 건 다 그 녀석이에요. 아마 기백도 그 경향으로 계속 갈 것이고요. 그것을 확실히 보여준 시험이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 기조에 맞게 앞으로 학습하시는 게 맞고요. 선생님, 꾸준히 저런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나 출제 경향에 대한 거는 정말 작년 뭐 올해 계속 재작년까지 계속 퀘스트도 올려놓고 올해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니까 앞으로 퀘스트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면 학습계획 설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 치느라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얘기 귀담아 들으시고 향후 학습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Vamos 잘 2 선생님 b antenna